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의 개발의 완성을 이렇게 소개할 때 만약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한다면 그 행사의 의미가 남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이 의미하는 바가 최소한 그 회사 차원은 넘어세겠죠. 오늘은 그러한 기술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두산중공업이 작년 9월에 발표한 세계 다섯 번째로 개발했다고 하는 가스 터빈 엔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공장은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270MW 용량의 가스 터빈 엔진을 개발했는데요. 하나의 가격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다채 설계하고 제작한 가스 터빈 엔진이 되겠는데요. 두산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화율은 9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업계에서도 두산의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로 결정을 했고요. 첫 번째 경우가 아마 2023년 김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면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대조되면서 석탄발전, 여러 가지 오염물질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죠. 석탄발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원자력발전도 후쿠시마 사례처럼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가스 터빈 엔진이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 기준으로는 석탄발전의 3분의 1 초미세먼지가 생기면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 보도상으로 여러분 가끔 들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LNG 또는 복합화력 또는 열병합발전소 예전에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훨씬 소규모 규모로 각 도시, 거의 도시별로라고 할 정도로 군데군데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가스 터빈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야기로는 2026년까지 가스 터빈 엔진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겠죠. 연간 한 3조원 정도의 매출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 터빈 엔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가스 터빈 엔진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제일 먼저 개발했죠. 제트기 엔진이죠. 제트 엔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그 기술이 미국과 그 당시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은 두 가지 기술 형태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항공기용 엔진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게 저희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제트기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용 가스 터빈 엔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육상용으로도 쓰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미국의 M1A 브람 전차 같은 경우도 가스 터빈 엔진을 동력계로 쓰고 있고 과거에 러시아의 몇몇 탱크들도 가스 터빈 엔진을 쓴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기반 기술을 가진 회사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츠 비시 그리고 또 다른 미국 회사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유럽 회사는 알스톰 이 회사를 모두가 2차 세계되는데 어떤 직간접적으로든지 독일의 제트 엔진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중공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츠 비시의 OEM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독자 모델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봐봐라 2차 세계된 당시에 제트 엔진을 생산했던 나라들만이 가스 터빈 엔진을 제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좀 어렵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처음 듣고 일본이 2차 세계되던 때 제트 엔진을 만들었나 하고 좀 찾아봤더니 그 당시 이제 독일하고 주축국으로서 인합국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티리아와 같이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일본이 앞서 있던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을 좀 전수해 주고 독일에 제트 엔진 기술을 들여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할 정도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초기 수준의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비행기를 시 제작했던 데는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여기 정도의 가스 터빈 엔진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구입하거나 유지 보수하는데 연간 5천억 적은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 회사로 나가는 것이고 그 가스 터빈 엔진의 핵심부품이 터빈에 있는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고온에 견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발전용 터빈 엔진 같은 경우는 1500도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5, 6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좀 만만치가 않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 그래요. 전체 유지 비용을 봤을 때 그리고 외국에서 이 교체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커튼까지 치고 우리나라 기술진이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두산은 지금 두산그룹 자체가 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죠. 회사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다 뻔한 이유지 않겠습니까? 빚이 너무 많은 것이죠. 두산중공업 자체는 영업이익을 조금씩은 내고 있지만 빚을 갖고 이러다 보면 적지한 거죠. 순위기이라면 해서는.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의 핵심적인 회사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채권단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말까지 두산 계열사를 다 팔아서 돈을 갚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계열사의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첨품군안을 채권단에게 맡기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 상황으로 현재 두산중공업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두산그룹도 당연히 힘든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이 메인이니까. 두산중공업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은 주로 발전종합기업입니다. 석탄활약발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설비를 다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슬비, 원자력을 포함한 슬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발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스터빈, 요즘 최근에 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담수화플랜트, 중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이제 전신은 한국중공업이었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인수를 한 것인데 한국중공업은 공겹이었습니다. 공겹이었고 우리의 원전 설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제작하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알짜배기 회사를 두산중공업이 인수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두산그룹의 경영위기죠. 빚이 너무 많은 것. 그래서 아까 채권단에, 매진 MOU의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밥캣, 인수한 거죠. 소형 굴착기 만드는 회사죠. 죄송합니다. 밥캣은 소형 굴착기 맞습니다. 소형 굴착기를 만드는 회사고, 인프라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중공업의 계열사로 쌀자배기 회사들인데, 이게 이미 매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 두산중공업은 이제 발전 설비, 이 부분에 이제 물 핵심으로 해서 살아남게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왜 이런 처지에 취했나, 또는 뭐 두산그룹이 왜 이런 처지에 취했나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은 아마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회장자리를 맡아왔죠. 그 와중에 이제 형제의 난이 한 번 있었죠. 크게 형제의 난이 한 번 있었고, 이전 형이 밀려나고 동생이 그걸 차지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고발건이 있었고, 물러난 이전 회장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자살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선 회장도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물러난 상태고, 그러고 나서 두산건설이 있습니다. 위버라고 하는 두산 위버 아시죠? 거기에 이제 두산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폐착을 두는데, 그에 따르면 부담을 두산중공업이 고소에 아니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했죠. 거기에 손실이 크게 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석탄발전, 그리고 원자력발전, 이 부분이 이제 두산중공업의 최대의 강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급격히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감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두산중공업의 현재 위기는 이제 왔고요. 하지만은 우리 나라 전체 입장에서, 즉 대통령이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중요한 회사죠. 그 주인이 두산자를 붙이고 있든 아니든지 간에, 현재로 봐서는 두산이 이 그룹을, 이 회사를 운영하도록 일단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그래서 이 회사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왜냐?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한테 한국팀 표준원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기술은 대규모에서 소규모 스마트원전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고, 저희가 또한 국방면에서 보면은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이미 거의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원자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은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생산을 맡을 기업은 두산중공업이 1순위로 꼽힌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기술을 가진 회사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트 항공기용 제트엔진 기술에서 발생되어 나온 것이 가스 터빈 기술입니다. 1,500도시까지 견디는 내열소재, 가스 터빈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내열소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었고,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1,500도시까지 견디는 터빈 날개와 관련 부품들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최근에 발표됐죠. 전남 신안아빠도의 48조 원이라는 그 예약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의 풍력발전단지,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를 짓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풍력발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두산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지요. 여기에 아까 내열기술을 말씀드렸죠. 1,500도시까지 견디야 됩니다. 압축된 공기가 제트엔진을 통과해서 연료와스 끼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부피가 크죠. 팽창을 나죠. 그러면서 뒤로 내뿜게 됩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앞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터빈 엔진, 발전소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건데 제트엔진, 향공기용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내뿜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성일터빈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대기업 두산중공업에서 또 실패한 터빈의 내열코팅 기술을 국산화시켜냅니다. 1,500도시까지 견디는 이런가요. 이 핵심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성일터빈 사장이 이야기를 했죠. 두 군데 대기업에서 실패한 기술이라고. 그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두산중공업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제출전 큰 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엔진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 같아요. 최근에 XF9이라는 엔진을 개발했고요. 이 터빈 온도가 우리는 1,500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00도까지 가능한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라는 것이, 기체라는 것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더 팽창합니다. 즉, 작용 반작용에서 작용의 힘이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크기에 있어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기용 엔진으로는 1,500도시 정도가 실용적인 선에서는 시작이고 1,500, 1,600, 1,700, 1,800도로 올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전투기 엔진에 우리나라도 직접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는 그걸 좀 이뤄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도 물론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5,500파운드급 무인 제트기용 투보펜 엔진 코어라고 합니다. 압축하고 연소시키고 그 다음 터빈까지 그 부분 핵심이 되는 핵심 부분을 5,500파운드 정도에 추력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무인 전투기이기 때문에 소형이죠. 그래서 이 정도 추력이면 일단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완성됐다는 것은 여기서 추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내열소제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참고로 우리의 FA50, F50 우리가 개발한 연습기, 훈련기 있고 공격기로서는 12,000파운드 엔진 한 개 들어갖고 KF-X, 곧 시대의 1호기가 나오죠. 13,000파운드 엔진 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500파운드 엔진이 하나 했다는 큰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죠. 해당 후 이제 더 추력이 강한 엔진 쪽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우리도 1만 파운드 정도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이나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 또는 엔진 제작회사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OEM으로 추력 생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엔진을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서방권에서 대부분 미국제 엔진이 잡고 있거든요. 그 조그만 부분을 유럽제 엔진이 잡고 있고 우리가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카이나 대한항공에서 항공기를 많이 생산해서 거기에 우리 엔진을 실어주면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엔진 고객들마저 다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무인기 엔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고 지금 무인기나 드론이 앞으로 국방 분야나 그 외 상업 분야에서 파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죠. 아직까지 경쟁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존 플레이어들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무인기 시장 설정이 잘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전투기 엔진으로 개발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니까요. 여기에는 다만 하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카이, 국영기의 입이긴 하죠. 카이가 최근에 중형 수송기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중형 민항기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민항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형 항공기, 군용기입니다. 정부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 중인 엔진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터보 팬 엔진을 더 큰 팬을 달아서 수송기용으로 적당한 엔진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일본처럼 했을 때 그 수요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내 건 것입니다. 즉, 엔진 산업, 제트엔진 한번 개발해 봐라 정부야. 그리고 하나스페이스 개발해 봐라. 그리고 내가 수요가 내가 기체를 만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입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전기도 이걸 바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해상 추격이기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즉, 우리 보고 전투기용 또는 군용 항공기용 대형 터보 팬 엔진을 개발해 봐라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그 배에 같이 올라타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산. 이게 중요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2013년까지 48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죠. 8.2기가와이트를 생산할 예정인데 완성되면 우리나라 한국 표준 원전 6기가 생산하는 양이나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현존 영국 최대 단지인 영국에 있는 최대 풍력단지보다 7배가 크다고 합니다. 현재 두산이 개발 중인 것이 8MW급. 현용은 사진 속에 보이는 3MW인데 8MW급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바람개비 직경 하나가 205m니까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도 내수가 한 1기가와이트 정도 되면 내수시장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지타산이 맞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넘어서야지 이제 내수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한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그 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10기가 동안. 기회를 준 거죠. 당신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중요한 회사님 기회를 준다. 두산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대통령이 두산을 방문한 이유. 그게 두산의 박지원 회장과 웃으면서 악수를 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